한국투자진권 슈미더 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채치 PT 수혜주인 페리언 네트워크입니다. 페리언 네트워크는 브랜드, 광고대행사 등의 디지털 광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광고 구매자와 판매자를 검색, SNS, 비디오 및 디스플레이 광고로 연결하는 에드테크 기업입니다. 페리언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엔진 빙의 검색광고 부문에서 전략적 파트너이며 10년 이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엔진 정유율을 높이기 위해 빙에 AI 챗봇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빙의 점유율이 상승하면 빙 내에서 검색광고 파트너인 페리언은 더 많은 광고를 취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리언의 매출액은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검색광고 매출이 44%이며 SORT 솔루션, CTV 광고, 비디오 플랫폼 광고가 포함된 디스플레이 광고가 전체 매출의 5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빙의 챗봇이 도입됨에 따라 빙의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고 검색 유저 증가로 페리언의 검색광고 매출 비중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SORT 솔루션의 성장세와 CTV 광고 부문의 성장세도 이어지고 있어 전체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리언의 SORT는 쿠키를 대체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동안 쿠키를 통해 광고 대상을 타겟팅하며 그에 맞는 광고를 제공해 광고 효율을 극대화했으나 개인정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쿠키 정책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페리언은 SORT를 통해 타겟팅 광고에 어려움을 겪던 광고주에게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점점 더 부각될 것입니다.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트래픽 확보 비용도 늘어나고 있지만 매출액 대비 비중이 60% 이하로 유지되면서 영업이익률은 2020년도 4%에서 2022년도 17%까지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페리언은 2023년 매출액, 에비타 모두 전년 대비 14% 성장하는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그동안의 성장세와 비교한다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빙 검색광고 시장에서의 점율 상승에 따라 페리언이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더하면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경쟁사와 시장 대비 성장률이 높고 이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개월 선행퍼는 15배 수준이기 때문에 S&P500과 경쟁 에드테크 대비 밸류가 부담스럽지 않다는 점 역시 긍정적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